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부터 약 8일 전이죠 10월 29일 날 용산 이태원에서 헬로원 데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를 즐기게 모인 사람들이 압사사고로 156명이 죽고 196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면서 꽃다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또 졸제 자녀를 잃은 부모와 가족들은 비통이하고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서 지난 일주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우리가 이들을 애도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사고 수습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짧은 시간에 그 좁은 공간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인파가 몰려서 이제 거기에서 특히 사고가 난 지점에서 누군가가 밀어 밀어 뒤로 뒤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 위에 또 겹쳐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압사사고가 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경찰들의 현장 관리와 통제가 안 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번 사고를 키운 그런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상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 네 영적인 그 눈으로 이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영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에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사건 사고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과 건강과 그리고 가정과 삶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행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용산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TV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이 헬로윈데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압사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헬로윈데이라는 것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귀신과 악령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날이에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 헬로윈데이는 원래 프랑스와 영국과 아일랜드에 흩어져 살던 이 켈트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그런 날입니다 그들은 원래 우상을 숭배하고 악령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쪽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제 변질된 기독교인 카토릭이 그곳에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종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카토릭과 자신들의 종교를 혼합해가지고 10월 31일을 그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는 날로 정하고 그날이 바로 헬로윈데이입니다 기독교의 성탄절을 흉내내서 우리가 성탄절이 있으면 예수님의 탄생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탄생을 12월 25일 날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전날 뭐를 합니까? 성탄 2부 전야 축제를 하죠 바로 이제 이 사탄에게 숭배하고 귀신과 악령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헬로윈데이를 놔두고 사람들이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헬로윈 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갖가지 귀신과 악령들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사탕을 나눠주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분장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이런 분장을 합니다 그것은 왜 이런 분장을 하냐 그러면 그 악령들이 다 나오는 날인데 내가 더 무섭게 하면 그 악령들이 나에게 왔다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동료로 여겨가지고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악령과 귀신들의 그런 분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헬로윈데이가 세계적인 축제로 확산된 것은 아일랜드의 19세기에 대해 기근이 왔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백만 명이나 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상업주의 미국의 상업주의와 결합이 되면서 전 세계로 이게 이제 확산이 되고 퍼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헬로윈데이를 즐기고 갖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헬로윈데이가 무슨 날인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날은 사탄과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날이요 이 날은 지하에 있는 음부의 문이 열리고 모든 악령들과 귀신들이 불러나와서 나오는 그런 날인 거예요 이 날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려고 했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서 바로 사탄이 되었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라 했는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쫓겨나서 마귀가 된 이 루시퍼가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든 날이 바로 이 헬로윈데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의 졸개들 악령들 귀신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 길 잃은 양과 같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갈바랄지 못한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도적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악령과 귀신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살인하고 그리고 자살하게 하고 이번 압사사고 같은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이 사탄과 귀신들은 우리에게 갖가지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원인 모를 그런 수많은 질병들을 우리에게 갖다 줘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마귀가 와가지고 하완을 유혹해서 꼬셔가지고 죄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이게 되고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또 시험들게 합니다 말씀을 들 때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도 보면 설교할 때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데 설교할 때는 늘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졸음을 가이다 주는 그런 귀신이 말씀을 들여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여야 구원을 받는데 말씀을 못 듣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 원수마귀는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나라와 이런 걸 망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뭐 하냐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 첫째는 문화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헬로윈데이 뭡니까? 사탄을 숭비하는 문화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어디 용산에 거기에 가서 그 축제를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용산에서만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국에서 이 헬로윈 축제가 벌어졌죠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거예요 이게 사탄의 축제입니다 사탄을 숭비하는 그런 문화재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또 대중문화를 통해서 노래 같은 거 예전에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미국의 그런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우리 올 때 대한민국 교회가 반대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와가지고 왔는데 귀기한 모습 사탄을 숭비하는 그런 노래 그리고 아주 너무나 그런 어떤 노출이 심한 아주 그런 모습으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죄짓게 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화를 통해서 음란한 그런 수많은 영화들 또 폭력적인 영화나 이런 잘못된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그걸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연극을 통해서 또 세속적인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퀴어 축제라든가 이런 동성애 축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 배후의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남성과 여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 아니 또 동물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든 이런 모든 것들을 성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뿐만 아니라 종교를 통해서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의 힌두교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안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구원이 없는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진정한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 학문을 통해서 그렇게 유물론이라든가 이런 공산주의 칼막스가 만든 이런 유물론주의 그리고 진화론 다행이 만든 또 철학 그리고 잘못된 신학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 같은 이런 잘못된 신학을 통해서 이런 또 학교에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 나와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도록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신 이런 샤머니즘을 통해서 또 알콜이나 마약이나 포르노나 게임이나 도박 등 이런 것에 중독에 빠지게 해가지고 아니면 이 사탄은 우리의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넣어줘가지고 그리고 족보에 다시 말해 가게 내려오는 그런 저주를 통해서 그 집안에 계속 거주하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이런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사를 가면 어떤 집에 꼭 거기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청소를 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에 만약에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늘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우상 숭배하던 그런 집이라면 귀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를 간 다음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그 집안에 있는 악령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집안 청소를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 집안을 정결케 해달라고 여러분 마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상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사탄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옥에 가는 길로 인도하는데 그런 장소에 그걸 모르니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이번 축제에 왔지 이런 축제나 게임을 즐기게 되고 아무 종교나 하나 가지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원수마귀가 자기의 영광을 받는 날을 정해놓고 축제를 벌이 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사고를 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원수 우리의 영혼의 원수이며 대적인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껴있는 사람들은 아 사람들이 불러모을 때 이런 원수마귀가 이런 걸 하면서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행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탄의 정체와 역사를 알고 이 원수마귀가 틈타지 여러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그의 졸균 귀신과 악령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해야지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우리 집안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못해 벙어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벙어리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 못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눈을 멀게 어떤 사람은 육체의 간에다 질병에다 또 어떤 사람은 위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 공황장애 각각 여러분 이런 질병을 가이다 줘요 그런데 이 마귀가 가이다 주는 질병은 가면 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오는 나는 몸이 아픈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이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단을 굴복시키고 사단을 쫓아내고 사단에게 매인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그게 나오는데 무덤 사이에 그하면서 쇠고랑을 치나 다 깨뜨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해를 가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게 된 거예요 귀신이 들리니까 막 초유적인 힘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자기 몸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으로부터 누구만이 자유케 할 수 있냐 아무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그에게서 몰아내니까 그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도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도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팔면서 정말 방탄하고 타락한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일곱 귀신을 쫓아내니까 성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그리고 미혹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타락시켜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도 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멸망치 않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집의 주인으로 모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21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강한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요 강한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하죠 그런데 또 읽습니다 더 강한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냐 강한자가 지킬 때 안전해 더 강한자가 오면 어때요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가 믿고 있던 모든 걸 빼앗기고 재물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안이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안이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계속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네 여러분 어때요 자 말씀을 좀 우리가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자기의 그 여기서 예수님은 집을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 집을 강한 자가 지키고 있을 때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는 그 강한 자에게 굴복을 당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을 회개했어 깨끗이 청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쫓겨난 귀신이 이것저것 돌아다녀 돌아다녀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네 다시 말해서 전에 쫓겨났던 사람에게로 또 들어가리라 아까 이 뭡니까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갔는데 이놈이 밖으로 돌아다녀 갈 데가 없어 보니까 그래서 혼자 가면 또 쫓겨날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 더 힘이 센 귀신이 일곱을 데리고 여덟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에 어떻게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곱 귀신이 틈타지 못하고 다른 귀신들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헤아지 못하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이 원수망이보다도 사탄보다도 더 강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집 안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다 다 마귀의 종이에요 진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시고 그 사탄을 결박시키신 사탄을 무릎 꿇게 하고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 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마귀 사탄과 그 졸개들의 악령과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스 4장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로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로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로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틈을 타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는 있어요 잘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살 수는 없어 내가 예수님 믿었네 배반하고 마귀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면 모른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지는 않아요 마귀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지는 않아 그런데 마귀의 그런 포로가 되거나 종이 될 수는 없지만 마귀가 틈을 타서 해를 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틈을 타면 어떻게? 마귀란 놈은 계속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해하려고 틈탈 기회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틈이 보이잖아요 이 가정의 틈이 보이잖아요 그럼 틈 타서 그 사람에게 해를 가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제가 영안이 열렸어요 그런데 정말 영안이 열리니까 귀신의 존재가 보이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그런 책도 많이 읽고 이 축지사회기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그 논란이 논쟁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틈탈 수 있다 없다 이런 논쟁도 많았거든요 아주 그런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틈타지 못한다 이랬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많은 어떤 임상 경험을 하고 아니구나 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는 없지만 틈을 타서 해를 가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고도 강단에서 계속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교회 있을 때 거기서 강단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피곤해가지고 이제 철회하고 그 강단에서 전기장판 깔아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제 좀 자면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를 깨워요 그래가지고 깨워서 제가 아니면 어떻게 졸고 기도한다 졸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입에서 그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귀신아 가 이렇게 제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딱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어두움의 영들이 그 귀신들이 어두움의 영들이 그 귀신들이 에베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나 피곤해가지고 그걸 알지 못하고 졸고 잠자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더러운 귀신들아 가 이렇게 딱 명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앙칸 귀신들이 두르려다가 막 혼미백산에 가서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 번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쫓아낸 귀신이 어디로 가요? 영적으로 딱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연의 육신에 누르는 저기 문을 닫으면 바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저 밖에도 다 보여요 그런데 이 귀신이 어디로 가요? 우리 정순의 권사님 집으로 도망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막 귀신이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는데 거기는 우리 성도의 집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또 우리 오장놈이 집으로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는데 거기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귀신이 막 주랭당을 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실제예요 귀신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 악한 영들이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악한 영들이 틈을 타요? 내 마음에 분을 품으면 그래서 너희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악의 틈탈 기회를 주면 내 마음 속에 분을 품거나 미움과 원한과 증오심 이런 걸 가지면요 그게 귀신이 틈타는 통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어떤 분노하고 있다 미워하고 그런 원한 증오심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영혼에 마음대로 귀신이 들락날락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야 얼마나 이게 정말 자신의 영혼을 해롭게 하고 자신에게 불행을 가해다 주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안 돼요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날 분을 낳았던 것들을 풀고 회개하고 또 활려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 음식을 먹고 만들고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서 십자가에 보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어때요 귀신을 그날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집 안으로 제가 우리 고종사촌 형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때는 권사님인가 내가 지금 집사님인가 모른데 이제 나에게 성령이 맞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뭐 가지고 찾아왔냐 고민한 거예요 그 집안이 돌아가면서 뭐냐면 시재를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재를 모실 때는 그 집이 문중에 논밭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시재를 지낸 사람이 그때 농사를 지어서 그걸 다 수확을 하는데 시재하는데 그런 음식을 준비해 봐야 얼마 안 드니까 이제 시재를 모시면 자기가 많이 이익이 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갈등이 생기니까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수 이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이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넘겨라 그런데 이분이 그 욕심 때문에 그걸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걸 어기고 이제 가서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시재를 지낸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더라고요 암병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먹었고 그 다음에 그 형님도 조합장까지 하신 분인데 얼마 못 돼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집안에 풍미 박사에 난 거예요 뭐가 틈탔겠어요? 귀신이 마귀가 틈을 탄 거야 마귀는 집안에 틈타면 망하기는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요 귀신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오러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아가페 교도소 소장을 했던 박효진 장로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오늘날 환상을 보이는데 어떤 집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귀신들은 그날 그 집으로 다 모여야 된다고 그걸 자기가 이렇게 환상으로 봤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면 하나만 들어와도 그런데 귀신이 갖가지 귀신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에 좋은 일이라는 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 미움, 원한 이런 걸 품으면 안 되고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안 돼요 어떤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아까 정순회 군사님 얘기했는데 예전에 금요철에 딱 머리가 아프다고 오는데 성령께서 딱 그런 거예요 너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 지금 권사님이 계시냐면 절대 안 먹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성령님이 딱 그랬네 그 다음 날인가 언제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교회 오기 전에 누가 뭐 떡을 갖다 줬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먹었는데 가서 보니까 제사집에서 가져온 떡이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을 재물을 먹어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될 장소 있죠? 술집 술집에 가면 거기에 악한 영들이 음란의 영들이 술을 퍼마시게 하는 그런 영들이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박카스를 안 먹어요 왜? 술신의 이름이 박카스야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저도 박카스를 잘 마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박카스 아무리 저도 안 먹어 그런데 이거는 귀신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냥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또 눈치꼬치 없는 사람이 야 이건 귀신의 이름이니까 먹으면 안 되니까 저는 못 먹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피를 먹지만 하겠잖아요 그럼 우리가 식당에 가면 선지국이 나와요 저는 안 먹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막 어떤 좀 이상한 짓글을 하면서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 하겠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좋으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피와 우상의 제물과 목매워 죽인 거 먹지 말라 하겠잖아요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겠잖아요 아멘? 여러분 술집에 가면요 거기에 술을 퍼마시게 하는 이런 그 영들 그리고 음란의 영들이 거기에 가득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회식할 때 그냥 안주만 먹고 땅콩만 먹고 오징어만 먹은다고 따라갔는데 거기에 그 영이 가득한 곳에 이번 주일날 여러분 아픈 주일날 들었죠 애연의 영이 가득한 곳에 사울이 보낸 군인들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애연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애연을 해요 또 보내니까 또 애연을 해요 다 그들의 그 영이 임했죠 마찬가지 술집에 가면 악령들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가 술을 안 먹고 땅콩만 먹고 사이다 한 번 마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장소에 가면 악령이 틈타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혼미 있게 만들어가지고 술을 마시게 만들고 그리고 음란한 생각을 음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찰 같은 데 이런 데 가지 마요 영광이 어디 상상화가 어디 사찰에 유명하다고 그런 데 가면 거기 뭐예요? 다 악령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무슨 사찰에서 축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명한 가수를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축제를 본다고 그러면은 악령이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점집에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 점집에 다닌 사람들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그런 무서운 죄예요 절대로 성격에 보세요 나와있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구설한다든가 또 집안에다 부적을 붙이는 거 하루 밤 같은 제주도에 가서 그거 가지고 오죠 성격에 뭐라 가정한 물건 우상들을 집안에 들이지 말라겠죠 절대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런 걸 통해서 귀신이 틈타는 거 귀신 놀이를 하면 돼요 예전에 애들이 막 우리 어린 애들이 귀신 놀이를 많이 그때 얼마나 많은 애들이 귀신 들리는지 아세요? 심지어 그 영화배우 김 먼 그 유명한 영화배우 있잖아요 그 영화배우가 귀신 뭐하는 그런 영화를 찍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지 아세요? 그리고 이번에 헬로윈 데이 이런 축제 행사 여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유치원에서 뭐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부모님들 애들을 막 어떤 귀신의 분장 이런 걸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 애들을 해서 보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걸 잘 가르쳐줘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막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나 그런 어떤 풍속이나 이런 것들을 아 내 아이를 다 유치원에서 이런 드라큐나 드라큐나 이런 귀신 분장 이런 악마의 분장을 해야 꼬락이 안 해가지고 하면 내 아이만 왕따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거 우리는 아이들에게 똑바로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아멘 절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헬스장에 헬스를 하러 가는데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안 갔어요 제가 이제 중직자 이걸 놓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느라고 그런데 그 전주에 다 가니까 있잖아요 올해 날 갔더니 갑자기 뭐 아니 막 그 드라큐나 뭐 음악도 뭐 하냐면 드라큐라 드라큐라 막 이렇게 나와요 문 열어라 안 열어주면 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야 음악이 으시시한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막 귀신 탈 있잖아요 악마 탈 그것을 여기저기 입구에다 뭐 큰 거 해놓고 여기저기 붙여놨어요 나 살해 예수 이름을 아니지 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하고 그리고 주의 보일러 저를 덮어주셔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셔서 딱 하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만약에 가면은 그게 있으면 내가 거기 원장한테 말하려겠죠 이거 치워놔 혐오감 들어서 나는 이거 이런 거 있으면 여기 못 다니겠다 만약에 이거 안 치운다고 하면 내 1년 끊어줬는데 누가 해비 돌려주라 그리고 나는 다른 데 갈 테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 다 이곳에 다니지 마라고 할 테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못 갔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리석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해놓으면은 우리가 백화점이나 아울러시나 이런 곳곳에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악마의 그런 모습 귀신의 그런 탈 이런 것들을 막 해놓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가해다 줍니까 이 의미도 모르고 있잖아요 상술로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내 영혼을 파밀해 그리고 내 삶을 그리고 나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결코 그의 졸귀에 드는 귀신과 악령들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해만 줘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공격하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제가 이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예배당 여기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갑자기 있잖아요 아 이제 기도하고 올라와서 체력기도 2시까지 하고 올라와서 내가 작은 방에서 누워서 이제 잠을 좀 자고 이제 새벽기도 내려가려고 딱 하는데 이런 게 기운이 드는데 누가 딱 그 사택이 있는 앞쪽으로 딱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요? 내가 이렇게 딱 누가 딱 오는 것 같는 거예요 그 늦은 시간이 2시에 누구요? 딱 그런데 아 치맛자락이 보여요 치맛자락 쉭 하면서 치맛자락이 보인데 귀신이 그 순간에 누구요? 한대 쉭 한대 여기를 딱 귀신이 틈타가지고 아 나도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했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순간에 틈타가고 아 여기 얼마나 아픈데 그래서 내가 나사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리 지금 중심 귀신아 떠나가 딱 했더니 귀신이 딱 떠나가고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탄 귀신들 악령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병을 가져다주고 사고를 일으키고 파멸을 일으켜 하려고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 우리가 계속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 지금 이 혈과 육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스 6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계속 있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크게 한번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12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같이 읽으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계속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미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찌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신전이 여신의 신전이 있던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을 굉장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사탄의 본산 본교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악령들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몰라 그래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이 악령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여러분이 이 목포도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하냐 특히 항구도시는요 굉장히 술을 마시게 하거나 음란한 그런 영들이잖아요 이런 배들이 출항하려면 다 뭘 합니까 고사 지내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여기도 심해요 유달산에도 여러분 가서 보세요 사찰이 몇 개나 있고 얼마나 거기에 뭘 막 피워놓고 이런 게 많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지역을 보고만 하려면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진을 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들이 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에 가서는요 여러분 부응하기가 교회가 힘들어 왜 그러냐 진도는 여러분 보배로운 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토르트 여왕이라고는 가인이 송가인이도 그런데 그 진의 엄마가 무당이잖아요 임신했을 때 신을 받았어 그러한 적으로 가인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그때 그 대상 받을 때 노래가 뭐였죠 단장의 미안이 고개?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른 척한데 다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니 뭐 이렇게 하면 트롯도 좀 미스트롯 미스트롯 매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게 도대체 미스트롯이 뭔지를 몰랐어요 진짜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런데 막 조회수가 많은 이런 게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승전 있잖아요 그때 갈 때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딱 보니까 가인이가 나오는데 나와서 노래 부른데 진짜 애간장 다 녹이는 와 저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한 게 아니다 했는데 나중에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그 가인이는 엄마가 무당인데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신을 받았대 그러니까 가인이 아닌 뭐가 있겠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 노래가 보통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뭐하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애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탄이 그런 루시퍼였다며 천사장 그러니까 이 루시퍼라는 놈이 문화와 예술과 대중음악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선제적이야 그래서 그런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와 예술과 이런 것들을 다 막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이런 축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로 갔죠 그런데 거기에 그 에베소에 굉장히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이 심해요 영적인 싸움 성도들이 사탄에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해 겉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혈루과 육에 대한 싸움이야 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너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 한 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허리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에비안시 그리고 왼손의 믿음의 방패 오른손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거는 그때 이제 로마가 이 사도바울이 편지를 쓸 때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이 그때 이제 전쟁으로 갈 때 바로 이런 무장을 하고 투구를 쓰고 허리를 묶고 군화를 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방패를 들고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군사잖아요 마교의 싸움에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걸 영적으로 말해준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마교의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마교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때요? 머리에 뭐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릿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교의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못 이겨 나는 오늘 죽어도 죄사 안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천국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약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누가 어디서 귀신 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쫓아내자고 하면 뒤로 쏠쏠 이렇게 빼 왜? 갖다 귀신이 틈타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게 무서워가지고 벌벌을 떠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눈치 보고 있잖아요 겁을 먹더라고 귀신이 말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담대합니까? 지금 무서워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볼까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귀신은요 담대하게 해야 돼요 성령이 딱 이마고 나요 제가 성령이 이마기 전에 이 귀신아 나가 예수 이름이 나니 나가 막 이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이마고 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딱 속에서부터 딱 소리가 나요 목소리가 막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을 아님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을 지금 즉시 떠나가 지금 즉시 떠나가 목소리에 붙어있잖아요 성령이 이 안에서 딱 하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얼마나 위험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을 아느니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커 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굉장한 막 위험과 권위를 가요 그러니까 귀신 들을 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안 나가면 어쩔까 그러면 귀신이 안 나가요 첫째는 뭐를 가져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뭐라고요 의의의 흉배 여러분이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안 돼 그러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마귀가 막 송사해 네가 이놈아 이런 죄를 지어놓고 네가 먹어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이 진실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확실한 복음에 그런 어떤 이런 것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방패는 칼이나 화살을 다 막죠 마귀가 계속 의심해 화살을 쏴요 막 여러 가지 화살을 쏴 방패로 믿음이 있어야 막아 냅니다 그 다음에 결국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마귀를 처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와서 유혹했잖아요 사심을 금식했을 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해보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만들면 안 돼 왜 마귀에게 시험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 줬어도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능력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불법이야 그 다음에 또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천하만구의 영광을 보여주면 네가 나에게 경비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주겠다 또 성경 꼭대기에 데리고 예수님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성경은 뭐라니 네 발이 돌에 불치지 않게 내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라 했잖아 네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거라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다 뭐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아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대전 너의 하나님을 경비하라고 여러분 마귀를 예수님이 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 이때 우리가 마귀로 틈타지 못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죄악을 품지 말고 의로운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한 손에 믿음의 왕 한 손에 성령의 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빨리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스 5장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기 보니까 지금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 하면서 너희 대적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할 자를 찾고 있다고요? 삼킬자를 찾고 있대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어때? 먹이 사냥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영혼의 원수 대적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지금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지금 찾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혀 경계심도 없이 아니라고 나타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쿨쿨 사망에 자민하자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가 그건 완전히 밥인 거예요 밥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언제 마귀한테 밥이 될지 모르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요한계시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틈타 여러분의 삶의 틈을 타고 여러분에게 해를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고 계속 포를 쏘고 날리죠 그런데 왜 넘어오지 못합니까 그 휴전선에 저도 휴전선에 가서 근무했으니까 알죠 휴전선에 어때요? 거의 철조망을 쳐놓고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뭐냐면 내 영혼에 내 삶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워놔야 여러분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놀아 아무데나 들락날락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삶에 문제가 자주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담대하게 귀신을 쫓고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한번 같이 하면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어떤 권세를 주요? 마가보문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에게 어떤 능력을 줬으세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무엇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으면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나가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귀신을 쫓아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무엇으로? 내 힘으로 가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도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 귀신이 빨리 떠나갑니다 제가 이제 많은 귀신을 쫓아내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믿음으로 쫓아내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했으니 그걸 믿고 가서 나사리에 있을 수 있으려면 귀신아 나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나가려면 몇 시간씩 어쩔 때 보통이에요 그러면 머리끼도 발끝까지 오 몸이 이제 땀이 흐르고 나중에 거의 탈진 정도가 되려고는 이런 정도로 하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딱 하니까 금방 있잖아요 금방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날 즈음이 귀신아 떠나가 하면 있잖아요 바로 귀신이 떠나가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것과 안 받은 건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 우리가 믿는 자기라는 표현이 있다니 저게 내 이름을 손으로는 나으라겠죠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하면 병이 나아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면 더 빨리 나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십시다 사탄이 틈타잖아요 그러면 주여 이렇게만 하지 말아요 아마 어떤 사람 막 눌려 눌리잖아요 그러면 주여 이렇게 막 주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막 이러거든요 주여 주여 주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내가 준 능력을 사용해 사용하라고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지를 모르고 사탄의 종로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사탄의 정체와 전략을 알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용산 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절대로 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악한 원수마귀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